금 투스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쓸데없는 법안이죠. 없어져야 되는 법안이고 쓸데없는 법안이고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법안이고 누구 머리에서 나는지 모르겠고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지금 수정 보안해가지고 내년 1월 하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가 많습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추후에 진짜 이런 법안을 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의 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방송 나가면서 저의 노하우를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 차이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신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실 미국도 보면 미국이야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개 종목이 이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몇몇 개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그런 시장이어서 사실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사실 전체적인 어떤 종목의 상승이 아니고 몇몇 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제일 핫한 테마라고 하면 이제 AI 테마가 있겠죠. 그런데 그 AI 테마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미국에 있고 그 엔비디아가 잠깐이지만 시가총액 1위를 찍었었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꾸역꾸역이라도 이제 하드캐리 해가지고 상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700에 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었던 2000지라든지 AI라든지 이쪽이 뭔가 시원시원하게 위로 좀 뽑아주면 되게 좀 우리나라 시장으로 재밌겠구나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되게 잡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좀 시장이 살만하니까 위에서 눌러대는 금투세라든지 정말 쓸데없는 그런 금투세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은 원래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서가지고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우리 개인 투자들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잘 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다가 금투세라는 찬물을 확 끼워져버렸죠. 그러면서 분위기 자체를 지금 뭔가 굉장히 다운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좀 많이 쳐져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시장의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미국도 몇몇 개 종목이 사실 하드캐리하고는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몇몇 개 종목이 하드캐리를 하죠. 근데 이제 대표주들이 좀 쉬고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니스도 그렇게 시원한 흐름이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앞에서 치고 나가는 큰 어떤 종목이 앞에서 좀 치고 나가는 대장이 없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되게 조용한 가운데 지수가 조금조금씩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뭐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루해. 게다가 금출세까지 하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짜증나. 이러고 다 미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미국도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수십 개 종목이 한꺼번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너무 좋다. 확실히 미국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런 짜증나는 상황에 대체제는 종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현황과 앞으로의 전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금투세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쓸데없는 법안이죠. 없어져야 되는 법안이고 쓸데없는 법안이고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법안이고 누구 머리에서 나는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익 있는 곳에 매출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을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조세현 평생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건 너무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 돈 돈 많으니까 2중 가세 3중 가세 4중 가세 해.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금투세가 가장 문제가 되는 법안이 금투세가 만일 시행이 되려고 하면 그래 따라서 거래세가 줄어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농어촌 투표세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래세가 줄어들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는 거는 거래세도 그대로 진행되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각 국가별로 되게 다른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할 정도로 이제 2중 3중 가세를 때리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투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이 금투세를 계속 시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자가 가세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 많고 부자라는 부자라는 사람들을 자꾸 뭔가 적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다. 뭐 너희는 이러니까 니들이 많이네. 이런 식인데 이렇게 싸움을 만들면 안 되죠. 양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버는 사람도 있는 건데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전 그 누구의 편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이 금투세라는 법안을 봤을 때 일단 그 시행하려고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건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자가 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투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정말 이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가을부터 물량을 던지면서 조금 시장이 그 전에 좋아도 대주주 양도세를 낼 만한 사람들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게 되면 지수를 누릅니다.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투자금이 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대주주 양도세라는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올 때 지수가 좀 올라올 때 양도세 낼 때쯤 되면은 매도를 항상 해서 지수를 눌렀었던 게 지금까지였었어요. 그것도 사실 되게 짜증나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 대주주에 대한 어떤 범위를 더 확대를 하면서 종목당 5억? 하여튼 이 정도까지 내리는 걸 대주주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웃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금투세라고 하는 거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세가 왜 이게 대주주 들어오도 양도세를 내죠. 이게 우리 개인 투자들이 하는 투자랑 좀 다른 게 개인 투자들은 그 회사에 주식을 좀 사가지고 파는 거 이 정도인데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이제 주식을 양수 받았다가 다시 넘길 때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를 한다 해가지고 세금을 20, 20, 20, 30%로 확 올려버립니다. 그게 양도소득세로, 양도세로 보통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미완의 법안이라는 게 이게 양도세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해서 세금적인, 세법적인 어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양도세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전혀 확정된 게 없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사실 저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만 수익이 나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직장인 분들은 연말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많이 진행하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제일 꿀이라고 하는 게 인적공제 내가 우리 부양가족들은 1인당 150만 원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꼬박 4명 하면은 600만 원을 그냥 아예 빼줍니다. 빼주기 때문에 내가 세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이제 그건 이제 절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1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그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빠져요. 그만큼 이제 나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일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100만 원이 1년에 넘게 번다. 만약에 내 와이프가 내 집사 내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와이프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말정산하면 가족들 카드 쓰는 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와이프 카드 거 못합니다. 와이프는 와이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와이프 세금 따로 나오고 재세금 따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 게다가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4대 보금까지 다 늘어나버리죠. 그렇게는 당연히 이게 부자가 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절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미국도 뭐 세금 내는데 미국도 뭐 돈 많이 번 사람 세금 내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짧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는 거고 미국은 길게 투자하면 길게 투자할수록 세금을 거의 안 내다시피 합니다. 많이 안 내요. 세금율이 과세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시행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완의 법안이고 지금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폐지가 왔다고 봅니다. 만일 하고 싶으면 이게 또 서로 간에 얘기도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연말정산에서 빠지고 세금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4대 보험도 올라간다 치면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걸 알아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떤 기자님이 여쭤봤대요. 얼마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관계자가 아직까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 이 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 시행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대략적으로 범인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쪽이랑도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법안들 특히 세금 관련 법안을 시행을 할 때는 관련 부처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게 뭐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가 많다 봅니다. 근데 이거 갖다 지금 뭐 수정 보안해가지고 내년 1월 하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물리적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가 많습니다.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추후에 진짜 이런 법안을 하고 싶으면은 관련 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야지 지금은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진짜 부자들을 정말 나쁜 사람 만들고 나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니들은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금투세는 어쨌든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투세의 시행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짜 오케이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들의 얘기대로 이제 진짜 투자금의 큰 사람들 정말 부자들만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칠게요. 그럴 가능성은 0%지만 그렇게 칠게요. 그렇다 치면 우리는 기존에 대주주 양도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말되면 지수가 내려가고 눌리는 걸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포함돼서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부자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면 연말뿐만 아니고 금투세는 중간중간에 그들이 매도할 때마다 거의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이 있을 거예요. 연말이든 연초도 어쨌든 세금 낼 때든 어쨌든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마다 오히려 더 눌러줄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발생한 거죠. 대주주 양도세에다가 금투세까지 연말에 몰리든지 뭐 어쨌든지가 아니에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시장을 누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전혀 좋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금감원장이나 지금 금감원장님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빨리 폐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죠. 우리 개인 투자들도 너무 이런 급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는 못해먹겠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안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빨리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 폐지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타입 공매도는 중지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3월 달 연장됐다고 하는데 연장돼야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연장을 되겠다 싶었던 게 이번에는 전산화에 대한 얘기를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전산화가 최소한 11개월 걸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개월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전산화를 이번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적절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뿌리를 뽑아야지 이게 만일 또 엎어지고 또 대충대충 옛날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지금 재개 시점이 더 미뤄진 거는 오히려 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 공매도 중지될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특히 증권사 쪽에서 해외 등 국내 등 증권사 쪽에서 공매도가 중지가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그분들 민망하게 공매도 중지된 기간 동안 올 1분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매수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하면 외국인은 공매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공매도 말고도 파생 시장 쪽에서 해치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썼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일본이 잘 가는 걸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무조건 잘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쭉 진행을 하다가 정권이 나중에 바뀌거나 이렇다 1백으로 10년을 빌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 정도 10년이란 기간이면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 바뀌든 여당, 여당 뭐 이건 상관없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간에 이건 무조건 쭉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연속성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지금처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나간 거는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세금 정책은 한국이 따라가려고 하지만 금융시장 관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이게 결국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연재가 금융선진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런 세금 같은 그런 것만 딱 도입하는 거는 비디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나라는 뱁세고 미국은 황세입니다. 쫓아가려고 하되 가라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미국을 따라가야죠. 금융선진국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선진국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융 후진국입니다.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도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다가 무조건 이제 은행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증권사 직원이란 말하면 다 믿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좀 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 대상으로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단기간 내에 쉽게 고쳐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나 아니면은 진짜 외국인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세금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마치 선진국화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이런 법안 이런 세제 혜택이 있고 이런 법안이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포장이죠. 내실이 중요하죠. 내실은 원망진창인데 실은 뭐 지금 공묘도에 대한 어떤 이것도 안 맞고 뭐 정말 허점이 많은데 너무 지금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차분하게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빌드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한 10년을 두고 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당장 우리 할 때 이 몇 년에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조금 길게 보고 좀 쭉 이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죠. 마음만 앞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국 없는 분들은 미국 투자도 같이 하셔야 된다 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실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원래는 참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 주식 종이 되게 핫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좀 투자하기가 되게 쉬워졌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주식을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아마 이 인터뷰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주식도 같이 투자하시는 거 지금은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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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